상식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미국을 향해서 한미를 협력하자고 했는데 일본이 안 움직인다 미국에서 압력도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국내 정서가 안 좋다 국내 여론이 안 좋다 하면서 뭔가 풀어나갈 수 있었던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글쎄 뭐 하기 나름이겠죠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어떤 논리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겠지만 어떤 주변의 어떤 그런 이해를 잘 활용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 필요도 있었는데 글쎄 너무 직진으로 그냥 간 것 같아요 단거리를 맹렬하게 질주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피해자 만나는 것도 형식적으로 만나고 여론 수렴도 하고 하여간 시간이 정해놓고 거기에서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끌어갖고 모아서 대치만 해놓고 가는 결국 결과적으로 내용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어떤 합의였지 않았는가 해법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번에 우리 정부의 해법에서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화가 나 계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화가 나 있을 것 같고 화가 나지도 않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제 뭐 지치는 단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사실은 3.1절 기념사 이 내용을 보고도 많은 분들이 경악을 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3.1절 기념사를 보고 처음에 그 양이 말이죠 1200 몇 자? 1300자 정도 그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과연 내용도 충실하다면 게티스버그 연설이나 이런 정도까지 짧지만 내용이 아주 알찬 것도 있다면 그래도 끄떡이겠는데 내용 자체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식민사관과 비슷한 지금은 최근에 이완용이 당시에 실력이 없어갖고 나라가 망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불러내갖고 같이 비교를 하던데 3.1절 그것도 일본의 강점 식민지배 항의에서 독립을 외치고 세계의 평화를 외치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백성들의 수많은 백성들의 운동을 기념하는 날에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당했다라는 얘기를 과연 우리 지도자가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중에서 원인 중에서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하는 어떤 학술적인 마당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또 자존자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도 있다고 보지만 그것을 기념하는 날 그것도 우리의 어떤 최고의 지도자가 대내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보낸 자가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글쎄 이거는 일부러 바보 전략을 쓰는 거 아닌가 강인 전략을 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뭔 말을 하든지 하여간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거를 갖다가 자꾸 세뇌시키는 그런 느낌마저 드는 거예요 뭐라고 하든 내가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누가 뭔 얘기를 하더라도 하여간 저런 식으로 계속 할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뭐 충격도 안 받잖아요 그런 전략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실한 연설이었고 내용도 그렇고 분량 자체도 맞지 않는 그런 수준이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이제는 뭐 이 3자 변제 방식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럼 일본이 일본 전범기업이 참여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참여 안 한다고 어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3자 변제 방식에서 이제 우리 강제동원 일자 동원 피해자 재단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에서 대신 3자 변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변제를 해주면은 그 하나 남는 문제가 이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구상권 일본 기업한테 우리가 대신 내줬으니까 돈 내라 근데 일본 기업은 구상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계속 저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제 그 관계자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거 같은데 관계자라는 사람이 구상권 청구 시효기간이 10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뭐지 10년 그럼 10년 동안 안 하고 있으면 자동 소멸시킨다는 얘기야 아니면은 10년이니까 다음 정권한테 이건 넘기겠다는 얘기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구상권이 시효가 10년이라는 얘기를 거기서 한두 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 결국은 10년 동안 행사를 안 하고 넘어가면서 자동 소멸시키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정권이 4년이면 바뀌니까 다음 정권으로 넘기겠다는 얘기인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벌써 그런 것까지 하여간 지금은 안 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소멸기간이 시효기간이 10년이라는 얘기는 기간이 충분히 있다 어쨌든 노력을 하겠지만 기간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그거는 기간이 아니라 구상을 우리가 돈을 대신 냈기 때문에 너 나한테 돈 내 이게 구상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기한 거는 하여간 지금 생존하신 3명이 90대가 넘어갖고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이번에 발표한 논리 중에 하나였는데 그 세 분이 다 이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역설적이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정부 설명하고도 거의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이 90이 넘기 때문에 여생이 얼마 안 날라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세 사람은 오히려 훨씬 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과연 정부가 발표한 어떤 해결안이 정당성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런 의문을 그거를 뭐 보여주네요 잘 보여주는 상황이다 참 일본 전방비약이 빠진 그런 재단에서 우리 돈으로 지금 당장은 배상을 해주는 변제금을 지급하는 꼴이 됐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또 이번 정부의 해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한 시간이 거의 후딱 다 지나갔는데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잠깐 좀 해주시죠 글쎄 저는 정부가 이 부분을 국격과 우리 실력에 맞는 대승적 결단이라든가 또 피해자들을 보듬으려는 어떤 우리의 어떤 선제적인 어떤 조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포장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렇게 실질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진짜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좀 뭐라고 할까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어떤 국력과 국가의 품위에 맞는 식의 어떤 것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온 것들이 과연 이 조치였는지 다시 한번 묻게 만들고요 사실 그 나라가 국제사회든 국민으로부터든 대접을 받으려면은 뭔가 그 우리 자체의 진짜 확고한 철학 논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면서도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일본과 협력할 일 중국과 협력할 일 이웃나라와 협력할 일들은 또 찾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어떻게 아무 갈등도 없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은 풀어나가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스스로 풀어나갈 수 없다고 포기하고 아예 항복 선언을 하고 다른 걸로 가자고 할 때 과연 그것들이 상대 나라에서 볼 때 박수는 치지만 얼마나 앞으로 과정에서 깔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는 걸 벌써 대화할 거고요 지금도 벌써 일본에서 나오는 반응들은 결국 한국의 어떤 대응이라든가 방향을 다 손바닥 안에 놓고 보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어떤 대의 우리의 어떤 논리 우리의 원칙을 갖고 일관되게 해나갈 때 상대도 우리를 존중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 상대방 말을 듣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국가가 왜 필요하냐 우리의 국익과 저쪽의 국익은 똑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국민의 자존심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갈등이 있다면 갈등은 갓 중대로 풀어나가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이게 나가야 될 텐데 지금 어제 3.1절 기념사 최근의 어떤 외교 행보 이런 걸 보면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아마 걱정하고 계시고 댓글로도 표현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외교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 봐왔을 때는 너무나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또 국민들 좀 환하게 하는 지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모르겠습니다 외교 행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국익을 위한 행보를 하고 있나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도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제가 다음에 또 일본 얘기 들을 때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